1. 1. 2. 2. 3. 2. 4. 3. 1. 3. 이렇게 버스 타고 이동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라키 세븐인데. 잠깐만 이거. 이게 오늘 하루에 운명이 전해져있고 막 그런 거예요. 어? 사이다. 야, 나만 무리야. 뭐야, 형만 무리예요? 나만 무리야! 안 돼. 여러분, 가자! 가자. 가자. 희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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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승! 렛츠고! 뭐야. 고래가 좋아.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랜다. 바닐라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제가 원을 하겠습니다. 이거 배고 있어, 시팅수단. 끝났다. 꽝, 꽝, 꽝. 랜다. 보셨다. 와, 대박이다. 오늘 날씨가 되게 좋은데. 해시기로 시계 좀 볼까요? 해시계. 이게 그림자로 볼 수 있어요. 그거 봤어요? 막대기 꽂아서. 뜨거워. 진짜 뜨겁다. 너무 뜨거워. 지금 몇 시죠? 에너 크랑. 와우. 엔 라이프닛 제천에 왔습니다. 예. 생각해보니까 이거 오픈이 약간 90년대 약간 그런 예능 같잖아. 그러니까 조금. 레트로 느낌. 레트로 느낌이야. 레트로. 레트로가 유행이잖아요. 레트로가 유행. 저희가 액티비티를 또 원했잖아요. 그래서 온 거 아니니까.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활동적인 액티비티를 하려면 몸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몸을 풀어보자. 아이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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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랜만이다, 이 노래. 나 이거 알아. 이거 해야 해. 이거 해야 해. 이거 해야 해. 뭐야, 이거. 이건 진짜 아저씨가 아닌데. 이거. 됐어, 잠깐만.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노래 안 바뀌나요, 항상. 옛날에 똑같은 노래인데요. 뭐해. 뭐 저를 하는 것처럼? 체조 할 거 아니에요. 저요?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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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리 세지? 오, 야야야. 진짜 시간 전에. 오, 근데 이거 뭔가 마음을... 바지가 너무 짧아요. 네? 진짜 바지가 너무 짧아요. 계속 올라가. 바지가 너무 짧아요. 좀 내리면 돼요. 좀 내리면 돼. 바지랑 합의를 봐. 자, 다 푼 것 같습니다. 오, 땀난다. 땀나, 땀나. 땀나요. 너무 열심히 부럽네. 난이도 높은 성격에 도전하는 시간을 받아볼 텐데요. 팀 밸런스입니다. 팀 밸런스입니다. 진짜. 이거 그냥 가만히 서서 평에 못 맞춰가. 진짜 부작이야. 진짜 부작이야. 진짜 부작이야. 형, 형, 형. 가운데로 한번 가볼래요, 다 같이? 이거 운동선수 할 때 이런 거 해요. 가운데 서서. 다 같이 하는 거라, 여러분. 그냥 왜 하는 거예요?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렛츠고. 이렇게 하는 사람의 운동신격으로 그냥 마이클 재선에다가 백 스탭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쉽네, 쉬워. 이거 어떻게 해? 무작정 다 일로 가면 안 돼. 일로 가야겠다. 일단 희승이 형이 자리 배치까지 이제 생각보다 이거 어려워. 포메이션 잡아주세요, 포메이션. 각자 일단 몸무게를 좀 얘기해. 그냥 다 비슷해요. 일단 제이크 두 발. 뭐야, 됐는데요? 됐는데? 아, 아쉽다. 거의, 거의 왔다, 왔다. 종성이 한 발. 반발 이런 거 되나? 오, 뭐야? 오, 뭐야? 어디? 어디? 제이크 형. 네? 아, 커비. 네? 아, 커비. 여기서 저희가 맞춰도 되는 거잖아요. 선우야 한 발 가봐. 제이크 한 발. 오, 뭔가 될란 말이야. 오, 뭔가 되겠는데? 야,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됐다, 됐다, 됐다. 이렇게 맞추러 가면. 에이. 아니야, 아니야. 형 누르면. 저희가 이거 들어봐요, 까치발. 오, 될란다. 하나, 둘, 셋. 그렇게 하면 솔직히 안 돼요. 오, 오, 된다, 된다, 된다. 맞춰, 맞춰. 오, 됐다. 거기서 무게 져요. 우리가 좀. 됐잖아, 됐잖아, 됐잖아. 네, 돼요, 돼요, 돼요. 거기 맞춰요, 무게. 오케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있는 사람의 컨트롤이 중요하네. 제이크 한 발 앞으로, 정원이 두 발 앞으로, 리키 한 발 앞으로. 오, 이제 저희가 조절해야 돼. 움직이죠, 우리.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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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조절해야 돼. 와, 역시. 이야, 희승이 형. 다음 구간의 미션은 문제 해결 능력 강화의 타워랑 마린 타워입니다. 마린 타워요? 마린. 마린. 마린이면 해군. 마린 보이요? 바다의 왕 incarn.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G.O. 렛츠고! 악! 하지 말라고! 악!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악! 하지 말라! 악! 둘! 악! 렛츠고, 렛츠고! 와, 잠깐만, 얘 좀 높아! 야, 이거 너무 중심이 아프지 않아요! 야, 좀 높아, 이거! 네? 잘 안 높은데? 잘 안 높은데? 야, 야, 너무 높아, 이거! 인간이 가장 공부 싶은 느낌이 나, 18미터! 잠깐만! 진짜 너무 높아요! 잠깐만! 진짜 너무 높아요! 고, 렛츠고! 야! 야! 그레이! 아, 무서워! 벌써 무서워! 아, 나 밑으로 못 보겠어, 진짜! 야! 야! 그레이! 잠깐만, 이거 너무 높은데?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희승이 형 고생한 걸까요? 아, 무서워! 벌써 무서워! 아, 진짜! 아니, 먼지 저 더 있어요, 형! 야, 너무 높긴 하네! 여기 인간이 가장 공포심을 느낀다는 16미터인가! 11미터? 11미터! 11미터여, 여기여? 아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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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흔들려요, 이거? 여기서 뛰는 것도 싫어요! 세 번째! 여기가 흔들리는데요? 아니, 근데 이거 흔들려요! 어! 왜 흔들려? 흔들려! 여기가 흔들려! 무너지니까! 우리 4탄 찍고 오세요! 저, 저! 먼지! 이 천두예요! 안 죽어요! 아, 이 천두예요! 저, 무서웠잖아요! 안 죽어, 잠깐만! 이게 더 무서워하네! 앞에서, 앞에서! 가지 마! 아, 우리 부딪치지 말라고! 카통사고! 시원스분들의 마음의 느낌 저희가! 자, 한번 확인할게요! 확인! 여기도 확인하긴! 갔는데 안 걸려있으면 레전드! 시작이다! 레츠고! 가도 돼요? 네, 머리...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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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쟤 그냥 가? 진짜로?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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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왜 그래요? 무서워, 무서워. 형, 이런 거 잘하는 거 아셨어요? 이승이가 이런 거 잘하는 거 아셨어요? 왼쪽을 잡고 가는데요. 오케이, 렛츠고, 가자. 와, 잠깐만. 와, 잠깐만! 와, 잠깐만! 와! 야, 야, 잠깐만. 근데 희승이 형의 팍포포증이 생각보다 심한데. 잠깐, 잠깐, 잠깐! 와! 예! 재밌다. 너무 재밌는데요? 야, 너 언제 저리까지 갔어? 뭐야, 쟤? 와, 잠깐만요. 와! 아니, 근데 이거 초등학생 8살도 했으니까. 초등학생 하면 나도 하지. 이거 좀. 우와, 여기 진짜 무서워. 느낌 다르죠? 네. 와, 미쳤다, 여기. 우리 양쪽 잡고요. 머리 숙이고. 아, 이거 뭐래. 내 몸무게 버틸 수 있는 거 맞아? 제이 형, 빨리. 제이 형. 무섭지 않아요, 서기? 와, 이거 조금 무섭다. 제이 형, 빨리 와요. 안 찍어요, 안 찍어요. 많이 무서운데요? 양쪽을 잡고 가면 돼요. 머리 하자고. 갈게요. 뭐야? 저 걸렸어요, 이거. 정원아. 네. 안 돼. 야, 잠깐만. 야, 너무. 오지 마. 느낌 좋아? 완전 좋죠? 잠시만요. 저 못 가면 돼.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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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저 못 가겠어요. 저 살려줘. 고마워. 암만 보고. 암만 보고. 암만 보고. 암만 보고. 암만 못 빠르게. 오케이, 빨리 넘어가.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잠깐, 잠깐. 좋죠? 우와. 밑에 한 번 봐요. 와, 살려줘. 잠시만요. 이거 아래 대박이야. 와, 미쳤어. 야, 너. 야, 너 빨리 오지 마. 우와. 나 좀 무섭다. 아, 진짜 하지 마세요. 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 아, 제 거 너무 흔들려. 아, 진짜. 나 그냥 여기 있을 날. 나 그냥 여기 있을 날. 오, 동덕. 아, 그런가. 아, 동덕.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저 근데 이거 줄이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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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이제, 진짜 무서워요, 형. 야, 그거 너무 치사하잖아. 야, 저거 뭐야, 쟤? 재밌다. 아, 재밌네. 아니. 이거 그냥 어떻게 넘어가요? 발이요? 어, 더 가까이 가. 손이 가요. 예스. 우와, 감사합니다. 네. 우와, 살고 있어. 야. 야, 빨리 가. 가기 불편하잖아. 이거 어떻게 가요? 우와. 선우야. 아, 진짜 이거 너무 무서워, 진짜로. 선우야, 이걸 잡아. 이거 꽉 잡아. 아, 진짜. 에이, 뭐 이런 가지고 그래. 제가 잡아줄게. 여기 오면 어떡하려고. 와, 잠깐만. 이거 좀 많이 났는데? 제발 살려줘야. 예스.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와, 이거 좀 무섭네. 이건 좀 무섭다, 나도. 포기한 사람 꽤 있나요? 아이들만. 아이들만 포기했다고요? 내가 아이보다 못할 수는 없잖아.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잘 버텨주는 것 같아요. 좀 안전한 느낌? 야!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위험하다고 하지 마. 다리 벌리지 마요. 다리 벌리지 마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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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다리 벌리지 마요, 다리 벌리. 이렇게 빨리 가요. 와, 뭐야, 이거. 와, 너무 무서운데? 와, 뭐야. 너무 무서워. 파이팅. 파이팅하고 있어. 이거 줄이 너무 불편해요. 이거 줄이 너무 불편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너 오른손잡이한테 너무 불편해요. 너 오른손잡이한테 너무 불편해요. 공 갈 거예요. 너무 잘했어. 나 그게 무섭지는 않았어. 무섭다 했잖아, 나. 그냥 엄청나. 너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하면 당연히 무섭지. 야, 저거다. 진짜 이런 거 너무 싫어요, 진짜. 야, 선우야, 기대해라. 나 진짜 너무 싫어. 선우야, 기대해. 이거 걷는 것도 얼마나 무서운데. 잠깐만,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아, 잠깐. 아, 진짜 이거. 뭐예요, 이거. 나 이건 좀 무섭다. 안 돼. 선우야, 이건 좀 무섭다. 저 지금도 다리가 우드려도 달래, 진짜. 선우야, 이거 많이 무섭는데? 야, 미쳤다, 이거. 아니, 초등학생 이걸 어떻게 했어? 나 진짜, 나 진짜 모르겠어. 나 이렇게 흔들면 안 가. 나 이렇게 흔들면 안 가. 나 진짜 이렇게 흔들면. 좀 알려주세요. 진짜 내가 자존심 때문에 초등학생이 했는데. 아, 진짜. 나 생각보다 안 무서운데? 아니, 생각보다 안 무서운데. 아, 이거 진짜 무서워. 아, 진짜 잘했어. 이거 어떻게 넘어가요? 이거 어떻게 넘어가요? 야, 인생 참 별거 없다. 아, 아. 괜찮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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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가도 돼요? 아, 한 번에 가도 되네. 김 라인. 김 라인. 이렇게 하면 안 이어나는 거예요? 이게 안전을 확보하고 진행하는 건데... 저기만의 축제네, 아주 그냥... 선우야, 빨리 와! 진짜 빨리 가고 싶거든요 선우야, 이미 거기서 중도화 차는 없어 내려가는 길은 이거 끊는 것밖에 없어요 김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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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우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형, 그거 쭉 오면 돼요 한번 밀어 가봐요, 밀어 뒤로 밀었다, 다시 당겨! 그렇지! 검은색 줄 잡고 그냥 뛰어! 해볼까? 그냥 뛰어! 이렇게 한 마리 싹 가면 돼요? 그냥 검은색 줄 갖고 그냥 뛰어! 가자! 선우, 파이팅! 선생님, 할 수 있어! 그렇게 무섭지 않지만 무섭다, 좀 선생님, 그냥 줄 잡고 앞으로 와 밑에 보지 마! 아니, 그래도 너무 무섭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짧아? 자, 이거 잡아! 하나, 둘, 셋 하면 그거 놓고 잡는 거야 그거 놓으면 이거 줄 거야 오케이, 놀게, 놀게 오케이, 줄게 아, 저거 안 지면 못 오구나 다 왔네 다 왔네 다 왔네 이렇게 잡아, 나이 던져서 줄을 잡고 온다는 발성은 처음이다 잘했다 이야 최고였어 수고하셨습니다 와, 힘들었다 너무 재밌었어 근데 진짜 생각보다 무서운데 재밌긴 해요 재밌긴 해요 한 바퀴 더 갈래? 오케이 한 바퀴 더 할 수 있어요? 진짜 재밌었다, 이거 잘했어 어쨌든 다 성공했네 어쨌든 성공 자, 한 바퀴 이번 시간에 황류 서바일볼 시간입니다 황류 서바일볼이 뭔가요? 아, 왕이 지키는 거야? 왕 맞으면 다 끝나네 왕이 좋은데 안 아프잖아요, 왕은 부하가 다 맞아야 되잖아 형님, 형님 아, 형님 아, 형님 아, 형님 아, 형님 아, 형님 아, 형님 총은 여기 보시면은 이야 이야, 진짜 총괄 중이었어 가스 있네 대박이다 들어와서 탈이 자유낙하로 하나씩 와 최대한 몸을 낮추고 그리고 잘 살피고 그다음에 이동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이거야 못하겠어 총괄을 다섯 발씩 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저쪽 산으로 쏴보고 갈게요 알겠죠? 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가자 총군은 전방으로 자, 이렇게 격발하면 우와 격발 아, 맞췄다 맞췄다 정확한데? 오, 재밌겠다 재밌겠다 오, 재밌겠다 오, 재밌겠다 뭔지 알죠? 정원이가 제일 위험해, 팀키는 근데 이거 뭘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 근데 이거 얼굴이 안 부러져 다 죽어 다 죽어 그냥 왕 그냥 막 때려 그냥 그냥 고려면 되나요? 형 라인들은 검정색올 것 같아, 누가? 제이는 무조건 이건데 오케이 3, 2, 1 나 흰색 흰색 나이스 네 네, 네 명이다 우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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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총알이 이러면 너무 불리한데? 좋은 쪽을 생각하자, 총알이 더 많아 예, 워스틱 레츠 고 하나, 둘, 셋 응 야, 특전사 스타일로 가자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한 명이 많이 하는 것보다 그냥 오히려 더 많이 우는 게 좋은 것 같아 오케이, 여러분 작전탈, 작전탈 레츠 고 일단 왕부터 뽑읍시다 어차피 맞힐 수 있을 거예요 성형이 뭐 하키 했으니까 매칭을 셀 거고 어, 왕은 정해야 되는데 아, 여기서 또 왕도 정해요? 일단 일단 형 좀 쏘는 거 잘하니까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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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형 누가 해 그럼 너 뒤에 숨어 있어, 막 오케이 저도 일단 다 살아야 되잖아요 총, 그 R은 형이 조금 더 많이 가지돼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진짜? 아니, 제가, 제가 저는 제 생각은 아, 진짜? 아니, 제가 왕 누구 하고 싶어? 뭐 한다? 혹시 왕 하기 싫으면 돼요? 저도 왕 하기 싫어요 이거요? 왕, 저 형은 왕 하기 싫으면 돼요 왕 하기 싫으면 돼요 왕은 진공하고 가요, 말고 왕은 진공하고 가요, 말고 왕은 진공하고 가요, 말고 근데 왕이 움직여도 돼요 움직 날지 예상 안 돼요 아니, 제가 그래서 손을 넣으면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냥 제이 형이 어렸을 때 의외로 손님이 안 돼 아니면, 이거 어때 약간 누군가 왕인 척을 하는 거야 혼자 뒤에서 약간 왕은 다른 사람이지 그냥 왕 빼고 그냥 무조건 달려와 오케이 근데 그러면 너무 아파요 아까 봤잖아요 아니, 그냥 죽일 수도 있어 한 명이 엄청 잘 피하면서 가요 보고 있어요 저희 보지 마세요, 우리 네 너희도 우리 봤잖아, 뭐 안 봤는데 야! 그러면 제가 네가 잘 숨으면서 갈게요 그렇게 뒤에서 가서 근데 은근 통화를 빨리 쓴단 말이야 내가 라이프를 하고 전체적으로 아는 게 소문이 있는 뒤에서 빼고 그러니까 소문을 이렇게 정해서 하자 그냥 뭔지 알지? 또 이런 거 많이 봤네 이런 거 많이 봤으니까 그냥 영화처럼 근데 그냥 이거 말하면 이거 자기 목소리가 이렇게 서라운딩 들려 앞에 다 막혀서 영화 많이 봐도 보면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고 이런 거 계속 보면 아니니까 웬만하면 말하지 말고 말하면 들리니까 저쪽 누가 그냥 다 쏘자 그냥 다 쏘자 내가 다 쏘자 다 맞추면 돼요 한 번씩 짧고 굳게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저희 먼저 하나요? 하나, 둘, 셋 오! 아, 질 수 없는데 이런 거 악, 이런 우리 악으로 가자 악 하나, 둘, 셋 악! 인룡 인룡 아니야, 인룡? 야, 곧 그 소리 많이 내게 됐구나 전투장으로 가자 야, 야, 야 너네 각오해 넷츠고 야, 여기 맞아? 형, 저쪽으로 한 번 가 야, 어디 있어? 끝에, 끝에, 끝에 우와, 형, 저기 있어 아, 이쪽으로 보면 안 되잖아 아아! 누가 봐요, 누가 봐요? 겁을 많이 질렸네요 전 이걸 즐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끼는 심장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야, 내가 안아줄게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또, 누구라도 어딘가 아, 어떡해 그 애 ach 아름다운 그 애교 그 애교 그 애교